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LH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매우 면목 없는 일이라며 6일 만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실시 중인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일 후보가 빠르면 내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최종 불기소 처리됐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강도 합동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 진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건지 의문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부채가 126조 원이나 되는 LH가 사내 복지기금을 수백억씩 사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2018년부터 2년간 800억 원 넘게 출연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 바로 다음 날 한인마트에서 또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스타들도 혐오 범죄 규탄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2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제보자 측은 기성용 측에서 회유를 시도해 왔다며 통화 녹음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뉴스에 동정민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최근 5년 사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당은 패배한 적이 없었는데 빨간불이 켜진 거죠. LH 투기 의혹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뒤 여러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종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또 사과했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LH 사태에 대해 사과한 지 6일 만입니다. 매우 면목 없는 일이란 표현을 쓴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선대위원장으로 4.7 재보궐선거를 지휘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청구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대권 후보가 함께 고개를 숙이며 이례적으로 낮은 자세를 보인 건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1%, 취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6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28.1%로 정권 출범 후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5.5%였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권 심판이 아닌 인물대결로 가야 선거에서 승산이 있는데 국민 분노가 그치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부동산 투기근절 TF를 열고 부동산 적폐청산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며 이달 중 부당이익을 몇 배로 환수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선거를 보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은 49명 중 41명, 구청장은 1명 빼고 전원, 시의원도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안보겸 기자가 서울과 부산 판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주 5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8.9%로 26.2%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12.7%포인트로 지난주 지지율 격차 8.8%포인트보다 더 벌어졌고 올 들어 최대 격차입니다. 그럼 후보 지지율은 어떨까요?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가상대결에서 각각 36.8%, 50.6%를 박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가상대결에서는 35.6% 그리고 52.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 후보와 안 후보 두 사람 중에서는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까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맞붙었을 때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느냐에서 34.4%와 34.3% 박 후보에 맞서 누가 더 경쟁력 있느냐에서는 39%와 37.3%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이르면 내일 단일 후보가 발표되는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부산 상황은 어떨까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2%, 민주당 지지율이 23.5%로 지지율 격차는 18.5%포인트입니다. 이전주 지지율 격차가 12.9%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겁니다. 부산 시장 후보 지지율에서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51.2%를 얻어 28.6%를 기록한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22.6%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서울과 부산 두 군모두에서 야권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를 단일화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응답률이 예상보다 높아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 단일 후보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후보 아름다운 단일화를 약속했지만 워낙 박빙 승부다 보니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정안희 기자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대상으로 한 단일화 여론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여론조사는 현재 목표 응답률의 80% 안팎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후보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연대, 정권교체를 외치는 신기로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당시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두 후보 진영은 단일화 여론조사 변수로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꼽았습니다. 무작위 무선전하 100% 조사인 만큼 민주당 지지자들도 응답할 수 있는데 싸우기 쉬운 후보를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김동연, 홍종욱, 금태섭 등 유능하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인 중도 우파 인사들을 넓게 삼고초려하여 명실공의 든든한 개혁 우파 플랫폼을 여론조사는 저녁 9시까지 진행되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더 실시된 뒤 모레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내일 오전 중에 여론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내일 오후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안희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여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오늘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재명, 이낙연 두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지지층을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공립, 사립 유치원 소속 7만 5천명의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대표 정책인 신복지 체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 후보는 지난주에는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디지털 지역화폐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내 대권 주자들의 대표 공약 벤치마킹으로 대선 주자들의 지지층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야권의 기세가 거세다고 보고 집토끼 잡기 전략에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층이 모두 결집해야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견제용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의 내 보금자리 사랑이 또 이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아주 지독합니다. 지금의 오 후보 정도면 백약이 무효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 측은 내곡동 특징에 바른 노무현 정부 때 의결한 것이라며 지난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심의 결과 보고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한명숙 전 군무총리 관련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말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들의 위증 의혹은 무혐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에 통보를 했지요. 그러자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회의의 절차적 정의가 의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며 바로 막받았습니다. 홍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검찰의 결론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일성 고검장과 대검부장이 참석한 회의에 한명숙 사건 수사팀 검사가 출석해 의견을 밝힌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란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사 본인의 변명을 들은 게 아니라 위증 의혹 참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수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수사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검찰의 결론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논란 등을 고려해 다시 수사지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단 비판과 함께 검찰의 재식고 감싸게 논란이 일자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황우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검찰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칭위원장은 국민 짜증나게 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법무부는 추가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업권과 관련해 2010년 수사부터 최근 불거진 위증 의혹까지 그 모든 과정을 감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범계 장관 퇴근길의 마이크 앞에서 용두삼의로 끝나지 않을 거다 대규모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검찰의 결론을 마지못해 수용한 박범계 장관은 곧바로 대규모 감찰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은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건설업자를 60차례 넘게 소환 조사하고도 대부분 조서를 남기지 않았는데 그 과정부터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 전반은 물론이고, 작년 위 사건 관련 민원이 배당, 조사, 의사결정.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위증 의혹 민원이 접수되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한 전 총리 관련 증인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임은정 검사의 주장을 검찰 수뇌부가 수용하지 않은 경위도 감찰 대상입니다. 이 사건 감찰에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검찰 고위관부 회의 결과가 외부에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회의 결과 유출을 감찰 대상에 올린 건 검찰 고위관부들에 대한 징계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퇴근길에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삼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비상이 걸린 여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사과를 하고 몸도 낮췄어요.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정치권이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여권 내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건 단연 대통령 지지율이었습니다. 3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그 전에도 40% 아래로 내려간 적은 있었는데 35% 아래로 내려간 건 처음입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집권 5년 차에 높은 편이란 평가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한 의원,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당과 후보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견인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엔 둘 다 하락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우선 대통령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요. 대구, 경북에 이어서 호남 지역이 두 번째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남가 30, 40세대면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 역시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악재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은 이 지지율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좀 위기감을 느끼나요? 우선 겉으로는 별것이 아니다. 곧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벤트로 야권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터 야권 단일화가 끝나고 박영선 후보와 1대1 구도가 되면 지지율 추세가 달라질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하고 의연하지만 속내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LH 사태가 생각보다 파장이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백약이 무효한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옵니다. LH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한 대책을 쏟아내왔거든요. 하지만 여론의 반응이 아직까지는 싸늘하기 때문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사전투표 전까지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분노가 가라앉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사전투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당장 다음 주말이잖아요. 그동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지율 회복 전략 뭘 구상하고 있습니까? 우선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청 모두 정공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속사정도 있지만 당청이 힘을 모아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 안에 LH 개혁안 등 후속 대책은 거의 마무리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거 전략으로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등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전 대표가 선거 거의 이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지만 지지층에게는 포기하지 말고 투표장에 나오라는 결집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데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이 합동감찰카드를 꺼내들었죠. 민주당은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동시에 검찰개혁 의지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정치권에서는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는 이 조직표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결과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는 LH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도 전수조사 결과 경호처 직원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났죠. 이 직원의 친형이 LH 직원으로 확인됐고 LH 전북본부 직원들의 광명 원정 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 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임야. 다른 땅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일명 맹지인데 2017년 9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가족 3명과 함께 약 1900제곱미터 면적의 땅을 샀습니다. 긴 밭은 이렇게 간 흔적이 있고 농업용 비닐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은 건 해당 직원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땅 주인이 이 땅을 팔려고 연락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해당 직원의 친형은 LH 전북본부에서 일한 적이 있고 함께 땅을 산 형수의 주소지는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또 다른 LH 전북본부 직원과 같은 아파트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LH 전북본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또 차강급 공무원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세종시 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LH와 청와대 직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는 지난 2019년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이 지정 불과 11일 전 근처 땅을 매입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찾아가 보니 그야말로 길이 없는 맹지입니다.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인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 주변 땅을 산 건 지난 2019년 2월 중순. 사업지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임야를 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공무원이 산 땅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도 제대로 나있지 않고 경사도 무척 가파릅니다. 공무원이 땅을 산 뒤 11일 뒤에 정부는 이 지역 일대를 사업지로 발표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정부 발표 전까지 이곳에 땅을 사려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공무원과 공동으로 땅을 산 사람은 해당 지역 전직 면장의 아들입니다. 공무원은 면장이 현직이었던 2018년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면장은 채널A와 만나 묫자리를 이전하려고 아들에게 사라고 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업지와 관련한 소문은 2018년부터 돌고 있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땅은 결국 사업지에서 제외됐지만 용인시는 해당 공무원을 포함해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 3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아직은 내사 단계라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투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이렇게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개개인도 문제지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만 경영도 큰 문제입니다. LH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은 이미 전해드렸죠. 사내 복지기금도 공기업 중에 가장 많았는데 회사는 부채 덩어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기업 부채는 언젠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박정서 기자가 LH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드립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공공기관 보고서. 지난해 LH의 사업 수익은 20조 9천억 원. 그런데 지출은 45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주택공급 등 사업비로 22조 넘게 썼고 차익금 상환의 12조를 사용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약 8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LH가 속한 준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지출 규모입니다. 특히 LH 직원을 위한 사내 근로 복지기금은 2019년 474억 원을 출현해 다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합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2018년부터 2년간 총 874억 원의 사내 근로 복지기금을 출현했는데 예산정책처는 LH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이 늘었고 복지기금도 덩달아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LH 측은 경조사비, 단체보험금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라며 순이익의 5% 내에서 출현이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H의 총 부채는 2019년 기준 126조 6천8백억 원, 사업비 투입 등의 이유로 발생했는데 부채 비율은 254.2%에 달합니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까지 LH가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48조 원가량 더 늘어날 거라 전망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공공위주의 택지나 주택공급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에 부채를 비롯한 재산상의 문제 또는 재무건전성상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기 의혹 사태로 LH가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받는 가운데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씀씀이의 손을 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백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내일부터 요양병원 내 만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일 맞게 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75세 이상 일반인 고령층의 화이자 접종도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불거졌던 혈전 논란과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연관이 없다 재확인했지만 한 달 전에 비해 접종 동의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 65세 이상 입소자와 중사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전국 요양병원 1,600여 곳부터 시작해 일주일 뒤 요양시설 4,000여 곳으로 확대합니다. 질병청이 동의율을 조사했더니 37만 5천명 중 76.9%만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65세 미만의 동의율 93%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한 마음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강 상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일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6월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하는 필수 목적 출국자 접종입니다. 10주 간격으로 2회차 접종을 마치면 회의 직전 면역 풍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요양시설에 있지 않은 만 75세 이상 고령층도 접종을 하게 됩니다. 서울 10개 자치구를 비롯해 전국 77개의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각 지자체에서 접종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거나 방문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가 안 되는 분들은 방문자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 동의를 먼저 통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25일까지 동의하신 분들은 예방접종 시스템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접종자 명단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한비입니다. 여랑여랑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윤석열이 만난 사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이후에 실명으로 누구를 만났다고 알려진 건 처음이에요. 누구였죠? 백일세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거죠? 네, 윤 전 총장이 먼저 전화를 했고 지난 19일 김 교수 자택에서 2시간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윤 전 총장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를 만났느냐가 메시지니까요. 윤 전 총장이 김 교수를 만난 이유가 있겠죠? 네, 김 교수는 뚜렷한 정치색이 없고 삶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하는 철학계의 원로인데요. 열흘 전 칼럼에서는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로 무너진 도덕질서 회복을 꼽았습니다. 윤 전 총장도 당장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원로와 함께 사회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네, 김 교수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우리 사회에 인지가 너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김 교수는 야당에 사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당에 더 사람이 없다. 현 정부는 상식이 안 통하고 2년만 통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도 정의와 상식에 공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의와 상식이라면 윤 전 총장도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어쨌건 조금씩 행보를 하는 것 같네요. 일단 4월까지는 공개 행보를 자제하면서 사람을 두루 만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공개 행보를 안 하는데도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추가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실거주가 뭐길래?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데 도쿄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서요? 박영선 후보는 지난달에 도쿄 아파트를 팔았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도 코로나19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1년간 거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가 팔린 거거든요. 아파트를 팔았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오늘 일본 도쿄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요. 등기부 등본상에는 박 후보 남편이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건 2009년 6월인데 주소 이전은 11년 뒤인 2020년 2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년 동안 실거주를 안 했다면 결국 투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글쎄요. 실거주를 안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박 후보 해명도 들어봐야겠죠. 그럼요. 박영선 캠프 관계자는 처음에는 국회의원 시절 재산 신고 내역에 다 나와 있다면서 쓸데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잠시 뒤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2012년에 남편 로펌이 서울의 사무소를 개설해 서울로 이주하면서 임대를 줬다. 2014년에는 남편이 일본을 수시로 오가는 상황이 돼서 근처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살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1년 중에 실거주는 얼마나 했다는 겁니까? 박 후보 측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그리고 2020년 3월 이후에 실거주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등기부 등본에는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실거주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인이 한국 국회의원의 장관까지 지냈으면 등기부 등본 신고는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독 이번 선거에 후보들의 집들이 논란인데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명이 딱 부러지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빌라 1층이 폭발하며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강경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빌라 1층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에 주민 한 명이 어쩔 줄을 모르고 화재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사는 주민들도 1층 현관으로 급하게 내려갑니다. 4층짜리 빌라 1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 불은 50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빌라 주민 10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60대 여성은 위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1층을 중심으로 건물 외벽이 심하게 그을렸고 베란다 창문도 아예 없어지거나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당시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맞은편 건물 앞에도 깨진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폭발음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1층 집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밀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천만 원을 뺏길 뻔한 할머니를 편의점 점주가 구했습니다. 어떤 수법에 넘어갈 뻔했는지 이솔 기자의 보도 보시고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60대 여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더니 곧장 계산대로 향합니다. 찾는 물건이 있는 듯 편의점 주인과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잠시 후 점주는 이 어르신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한 편의점주가 직접 할머니를 데리고 인근 치안센터에 신고하러 간 겁니다. 점주가 범죄 피해를 의심한 건 딸이 보냈다며 여성이 보여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때문입니다. 40대 딸이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편의점에 가서 현금화가 가능한 기프트카드 30만 원어치를 산 뒤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한 겁니다. 피해사례랑 할머니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똑같아서 보이스피싱 범이 요구한 건 기프트카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성의 신용카드와 계좌번호까지 넘겨받은 상태였습니다. 딸을 사칭하며 고장난 휴대전화를 고치는데 필요하니 신용카드와 통장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한 겁니다. 사진을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상태였습니다. 편의점주의 빠른 신고 덕분에 경찰이 곧바로 은행과 카드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고 6,700만 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기질을 발휘한 편의점주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성용이 폭로자 측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폭로자 측은 오히려 고소를 환영한다며 새로운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2명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측은 형사고소 및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폭로자 측은 오히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면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용의 후배와 가진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기성용 측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폭로자 측은 회유, 협박, 강요가 담긴 통화 내역이 60여 개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성용 측은 지난 17일 폭로자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성폭행 의혹이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정으로 향한 기성용의 성폭행 의혹, 진실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마천루 아파트들은 유리로 외벽을 만들어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인근 주민들은 눈부신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런 빛 반사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피해를 호소한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한여름 오후 5시쯤, 남양 아파트인데도 거실에 빛이 들어옵니다. 인근 72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외벽 유리에 반사된 햇빛입니다. 반사열 때문에 창문에 신문지까지 붙인 가구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눈부심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라며 지난 2009년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12년 만에 주민 34명에게 1인당 최대 678만 원, 모두 2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피해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빛 반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아파트는 초고층 아파트에서 직선으로 300m 떨어져 있습니다. 여름철 일몰 직전 내리쬐는 햇살은 초고층 아파트 유리에 반사돼 피해 아파트 거실까지 빛이 들어왔습니다. 한 대학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결과 피해 아파트 동호수에 따라 최대 평균 187일간 빛 반사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첫 사례로 초고층 아파트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지주입니다. 5G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26GB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10GB 아니면 100GB 요금제밖에 없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못지않은 화소, 흔들림은 물론 방수 기능까지 스마트폰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5G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휴대전화에 맞춰 5G 전용 요금제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가 요금제라는 인식 속에 요금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GB인데 5만 원이고 무제한이면 7만 원이다. 이런 식이면 누구나 대체로 무제한을 쓰게 많이잖아요. 데이터에 대한 가격대가 좀 비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쓰는 데이터가 항상 거의 비슷하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맞춰져 있는 요금제를 선택을 하는 건데 좀 회계로 돼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더 다양해졌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5G 전용 요금제는 최소 10GB 이하, 110GB 이상 무제한으로 나눠집니다. 반면 5G 가입자들의 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26GB 정도, 10GB와 110GB 사이 현실적인 중간 요금제는 이동통신 3사 모두 없습니다. 110GB는 1시간짜리 영상을 50개 정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동통신사 측은 5G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선택의 폭과 편의를 넓힐 수 있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객들의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좀 더 세분화된 맞춤형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곰철 나물 캐시는 분들 있죠. 봄나물인 줄 알고 비슷하게 생긴 독초를 먹었다가 식중독 걸릴 수 있는데요. 봄나물과 독초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백트맨이 구별법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곰추,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게 곰추일까요? 왼쪽이 곰추, 오른쪽이 독초인 동이나물입니다. 곰추는 잎의 맥이 뚜렷하고 잎끝이 삼각형으로 뾰족한 반면 동이나물은 곰치보다 잎끝이 무딘 형태인데요. 독성이 강합니다. 동이나물 왜 먹으면 안 되나요? 호마린이라는 성분이 간독성을 심하게 발환하는 길로 알려져 있고요. 아네모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심장 마비를 유발할 수 있어서 흡착이 부적합하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중 명이나물은 어떤 걸까요? 왼쪽이 명이나물, 오른쪽이 독초인 박새입니다. 박새는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게 달려있는 반면 명이나물은 한 줄기에 두세 개의 잎이 달리고 마늘 냄새가 강합니다. 백투맨이 2010년 국내 학회제에 보고된 독초 중독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성인 남녀 23명이 산에서 채취한 박새잎으로 쌈을 싸먹다 심한 구토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박새잎 단 한 잎, 소량 섭취한 사람도 저혈압과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독성 식물 관련 정보는 국립수목원 누리집에서 문화 확인 가능한데요. 일반인은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더라도 채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산나물이라도 산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다 적발되면 현행법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백투맨 만문이 바랍니다. 네, 애틀랜타 총격 사건 바로 다음 날 한인마트에서 또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명인들이 이런 혐오 범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가발을 쓴 여성이 한인마트 안에서 고성을 들으며 난동을 부릅니다. 이 여성은 한인 직원 등에 너희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며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백인 용의자가 총기로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범인이 성중독자며 단지 운인 아팠다는 식으로 언급한 현지 경찰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에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 사이트에는 8만 명 넘게 호응했습니다. 애틀랜타 출신 케이팝 가수 에릭 남은 타임즈 기고문에 왜 우리 공동체의 여성들이 백인들의 성중독 배출구이자 희생자로 표현되는가라며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라고 분노했습니다. 골든 글로브 수상 경력의 한국계 배우 샌드라우는 길거리로 나서 연대를 강조했고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나무주윤상 후보에 오른 스티브 연도 아시안 증오 범죄를 비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아직 피의자에게 혐오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못 찾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단교하고 공간까지 철수한 계기가 됐죠.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된 북한 사업가가 FBI에 구금됐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FBI가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돼 인도된 50대 북한 사업가 문철명 씨를 구금했습니다. 문 씨는 유엔 제재를 어기고 돈 세탁은 물론 술, 시계 등 사채품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미국에 인도된 첫 북한인입니다. 문 씨는 2년 전 체포 당시 정치적 목적이라며 반발했고 혐의도 부인해왔습니다. 문 씨의 미국행에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단교하고 대사관 짐도 뺐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어 외교관과 가족 등 30여 명은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관 철수로 북한의 제외 공간 수는 53곳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궁핍한 생활도 류현우 전 대사들이 증언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불법 장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컷불소 코, 뿔, 상하, 그 다음에 미주 쪽에서는 여성년. 그나마 사정이 좋았던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5층짜리 소유 건물을 숙박시설로 임대해주고 자금을 충당해 왔지만 이 시설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외국 공관들의 북한 탈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은 코로나19로 봉쇄된 북한을 떠나 철길 수레를 직접 끌고 양국 국경을 건넜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공동 성명도 없이 빈손으로 끝나버린 이번 미중회담에서 혼자 성과를 본 스타가 있습니다. 냉랭한 회담을 유창하게 통역한 통역사인데 이렇게 스타 만들기에 중국 관영 매체까지 나섰습니다. 베이징 성해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하의 날씨만큼 냉랭한 분위기 속에 치러진 미중회담. 중국 측의 거침없는 말들이 빠짐없이 통역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외교책사인 양재츠 정치국원의 발언이 길어지자 말을 끊고 능숙하게 끼어듭니다. 1박 2일간 3차례나 만남을 가진 미중 고위급 단판은 빈손 회담이었음에도 중국 매체들은 유능한 통역가가 중국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달했다며 가장 아름다운 통역사란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장징은 SNS 인기 순위에 오르며 반짝 스타가 됐고 온라인 쇼핑몰에선 양재츠 어록이 새겨진 티셔츠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회담을 마친 중국은 오늘은 곧바로 러시아와 외교장관 회담을 이어가며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 맞설 아군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해란입니다. 지난주 PGA 투어에서 어떤 선수는 상의를 벗고 다른 선수는 하이탈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타 한타가 소중한 선수들의 눈물겨운 노력 한주간 명장면 김태욱 기자입니다. 보였한 속살에 탄탄한 몸매를 드러낸 선수. 물에 빠진 공을 치기 위해 윗옷을 벗었습니다. 그래도 공을 그린에 올리고 몸매과시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속옷 차림의 선수가 보입니다. 백북티까지 만들었는데요. 공이 진흙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종아리까지 진흙추성이가 됐지만 한타라도 아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컨디션 좋은 신영석이 속공으로 연속 득점을 올리자 급하게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영석이가 오늘 몸 좋아 보인다고 했잖아. 저거 좋아? 저거 좋아? 아니 그러니까 니가 그럼 잡아. 니가 브로킹 잡았는데 이제. 오케이. 자 상원님. 오케이. 잡아. 오케이. 뜻밖의 자신감에 동료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분위기도 살아났습니다. 농구에선 자유투를 한 손으로 넣고 배구에선 한 손으로 블록킹을 성공합니다. 스포츠 명장면은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신태욱입니다. 오늘 경북 포항의 하늘입니다. 꽃샘추위 탓에 종일 쌀쌀했지만 전국 많은 곳에서 이렇게 수채화 같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오늘과 정반대로 날은 따뜻해지겠지만 일부 지역의 하늘이 탁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과 비슷해 쌀쌀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16도, 대전은 18도, 대구는 19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 이상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인데요. 오늘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 수도권과 충남 또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들이 경찰에 LH 수사를 못 믿어와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실체도 없는 특검이 그래도 경찰보다 낫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소환하는 데만 17일이 걸렸다죠. 경찰에 계속 수사권을 줘도 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과학을 소탕하는 영화죠. 공공해적 대사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해야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